네 요즘 너무너무 덥죠. 이 더운 날 생각나는 곳이 있죠. 아주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그 느낌이 어떨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시원한 계곡물의 풍경도 좋지만 이 극한 호우에 고생을 했다는 추억이 있었던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이 멋진 감성 풍경이 자리한 아름다운 곳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예술적인 그런 공간에 이런 멋진 추억의 흥국에 담아 왔던 그 기억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숨이 있고 여행이 있고 감성이 있는 공간 가평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울stop에. 4분 도망간에. 거실에서 흥국과 물이 있는 거ما least입니다. 4분 힋도 장르기. 4분 힋도 장르기. 4분 힋도 장르기. 4분 힋도 장르르기. 5분 힋도 장르기. 4분 힋도 장르르기.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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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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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o. cha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